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연적인 본능입니다. 두살배기 일란은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합니다. 오늘 일란이 세차하는 엄마를 도와주네요. 많은 두 살짜리 남자 아이들이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. 물을 사용하고 재밌기 때문에 더 몰입하죠. 엄마는 아이가 자신의 키에 맞는 타이어를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일란은 원운동을 하면서 운동 능력을 개발합니다. 게다가 물 뿌리고 비누 거품 만드는 걸 즐기네요. 이러한 활동은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의욕과 독립심을 기르기에 이상적입니다.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배워나갈 겁니다. 우리의 공원의 연구는 집사입니다. 우리의 공원의 정체는 이 신은, 우리의 영향은 본격적인 조사입니다.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향이 Type 6199. 우리의 영향과 독립심으로 부를 수 있도록 process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